자 오늘 할 게임은 아르마 공포특집 코드신도 카야님이 만들어주신 어둠의 다크니스라는 컨텐츠입니다 살인자 두명과 다수의 일반인으로 만들어져있는 게임이구요 살인자를 피해서 열심히 도망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들어와서 망칠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방제의 이름은 도그 도그도그도그도그 도그 4번으로 하겠습니다 최대 플레이어 16명으로 하고 비밀번호는 1234로 하겠습니다 자 살인마 하실분들 살인마 하시구요 저는 저는 일반인 하겠습니다 도그 4개에 암호 1234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램플레이로 만들었나보다 지송 아 죄송합니다 우리집이 전부 다 연결됐는줄 알았지 도그도그도그도그도그 딱 보면은 그냥 내가 만든 데다 딱 알거에요 뭔데 들어오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